레벨 1 왜 멈칫거리지? 왜 멈칫거리지? 왠지 언니 표정이 이상해 야 잠깐 원래 내가 좋은데 나오면 우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 설마! 아무것도 없는 거지 무서워 약간 곡성에 나올 거 같아 곡성에 야 휘파람 불고 가야 돼 휘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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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기는 너무 좋아요 휘파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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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기워진 진짜 예쁘다. 기워진 진짜 예쁘다. 내가 장전기기인데. 싫어. 뭐야, 완전이야. 딱 들어가자마자 진짜 너무 좋아서. 잔디밭도 너무 좋고. 맞아. 저는 사실 잔디밭 보기 전까지 시골에 점을 체험하러 왔거든요. 이렇게 된 거 마음을 비우자 했거든요. 그런데 잔디밭 봤는데 옛날에 기화짓.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기화짓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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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항터집에 오신 거 아니에요? 항터집에 오신 거 아니에요? 먼 길 오셨는데 제가 그... 먼 길 오셨는데 제가 그... 웰컴푸드를 준비해놨어요. 웰컴푸드를 준비해놨어요. 고구마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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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년 된 모가차를 준비해놨어요. 한기 걸렸어요. 편히 쉬세요. 감사합니다. 슬프다. 출견이다. 나도. 나도. 나도 나도. 나도 나도. 다 찍고 있어. 됐어. 잠시만요. 나도! 자세 봐. 사진 찍느라 참. 아 따뜻해! 아 따뜻해! 우와! 아 따뜻해! 따뜻해! 대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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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저기 봐봐! 집밥! 어떡해! 1, 2, 3, 4, 5, 밥 5개. 일단 밥이 다 5개가 다 있어. 대박이다. 이렇게? 집밥이에요. 먹어도 돼? 아 일단은 집밥이야. 이게 방! 어디가? 이 방! 아 따뜻해! 아 따뜻해! 문을 닫아보시게나. 여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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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누구 없느냐! 문을 닫아보거라! 여봐라! 여봐라! 문을 닫아보거라! 문을 닫아보거라! 강희야 어디랑 어딘 거야? 여봐라! 문을 닫아보거라! 나가라! 미안합니다, 여봐라! 손 씻어, 얘들아! 뭐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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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! 4년 된 뭐가 차이에요. 한 잔 쭉 들이키! 여기 봐. 여기 감기 걸려. 감기 걸렸어. 너 여기야? 응. 조이 어딨어요? 저기, 강아지 친구들 찾으러 갔니? 일단 밥이 다섯 개가 다 있어. 오! 강아지 있나 보다! 강아지 있나 보다! 어디 있어요? 창이! 송이! 송이야! 어디 있어? 송이야! 창이야! 송이야! 창이야 송이야! 창이야 송이야! 어디 있어? 창이야! 창이야! 아휘, 강아지 보고싶다. 강아지 보고싶다. 손 BLAM 창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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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해 바뀌기에 일상생각た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